이벤트가 사골 앞다리, 뒷다리 사골 육수 내려고? 1시간 동안 핏물 끓여야 돼 아 물에 담궈서? 위서 사골이 좋다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알아 사골이 딱딱 찼잖아 뼈가 골이 들어있어 이런지도 이렇게 들었지 딱딱 찼지 아주 큰 거여 이렇게 다 이렇게 차야 돼 이렇게 고아서 기름을 떠내야 돼 그거 뭐야? 얇은 뼈인가? 잡뼈 몇 개 아 작은 뼈들이구나 아니 잡뼈를 사라 그래 한 만 원씩 사는데 그거는 떡지기만 있지 구수 엄마 넣었다고 내가 안 샀어 이것만 그래가지고 한 시간 담궈놔 네 한 시간 피 빼고 이제 끓는 물이 끓으면은 데쳐내야 돼 음 피 빼야되니까 이게 뭐야? 이거 이따 같이 구워야 돼 거기 사태고기 사태? 네 떡국감 음 그러니까 여기다 우선 같이 피를 빼? 음 한 시간 됐네 응 빠졌네 그래가지고 건져서 씻어 씻어야지 응 그건 사태 응 사태 찢어놨다가 이제 응 사골 국물에다 같이 떡국을 뿌려야 돼 아 음 찐물을 따라 내고 씻어줘야 돼 이렇게 찐물을 따라 내고 씻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다시 싹 다 씻어주고 응 그리고 나서 끓이는구나 응 물이 끓으면 이제 끓는 물에다가 씻어서 넣어 한번 끓는 물에다가 한번 끓는 물에다가 또 한번 끓여가지고 버려 응 처음에 네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냄새 나니까 또 누른 냄새도 나잖아 이거 이제 끓일 때 한번 팔 끓여서 누린내를 버려야 돼 응 누린내 놔서 네 누린내 놔서 이것도 살짝 데쳐내야 돼 사태 응 같이 끓여 응 이렇게 한번 데쳐서 건져내 응 이렇게 한번 건져내 응 피물을 좀 빼내고 누린내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끓는 물에 넣어서 좀 끓였다가 응 축여내야 돼 이렇게 응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뜨는구나 응 이리 갔다가 이제 씻어서 넣어야 돼 응 다 버려 버리고 응 응 응 어 고기국 냄새가 나네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기 아팟네 그러니까 그래도 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씻어 네 좀 핏물을 더 따라 내야지 그래야 사골 국물이 말게 깨끗해 이런 게 이런 게 그래야 사골 국물이 말게 응 피 같은 게 이런 게 안 뜨고 응 또 한 번 더 헹궈내 응 응 물 또 가득 채우고 응 물 또 가득 채우고 응 볶음 좀 거둬내게 어 한 20분 끓었어 응 아니 예 중간중간 이렇게 거둬줘 네 거둬줘야 돼 아주 끓으면 이런 게 안 떠 아 그러니까 끓기 전에 이런 거 어 지금은 다 구하는 거 사다 해 보면 그니까 맞아 귀찮아서 이게 일이 많아 사골이 응 한 뼈가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물 구워야 돼 맞아 고춧가루 뼈가 우러날 때까지 사태고기 끓여서 이따가 찢어야 돼 거미정도 물러지면 비가 그릴 뻔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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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은거 기름리에 부어가지고 냉동시켜서 하수도 버리면 막히지 냉동시켰다가 음식쓰레기에 버려? 이렇게 기름 걷어낼 때마다 이래가지고 얼려버려 얼린걸 먹는건줄 알고 먹으면 큰일 나겠네 하하하하 이걸 먹겠어 끓이다가 잠깐 들어 냈네 고기 건지려고 국물 딸고 아롱사태는 건지고 처음에는 뽀얗게 두벌, 세벌 해야 뽀얗게 오르나 아롱사태만 건지고 네 이건 이제 다 됐어 그 다음에 사골은 이제 건져내야 돼 국물을 따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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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물을 벗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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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끓여내는구나 고기 고기 이렇게 또 많이 끓었네 이것도 덜어내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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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이제 또 두 번째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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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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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3번째 딸기 또 한 번 해? 네. 한 번을 구워줘요. 한 번은 물을 바짝 달궈줘요. 아, 사태를? 그렇게 찢었다가 이제 사골떡국 끓일 때 넣어? 응. 이렇게 다 찢어서 봉지 봉지 냉동실에 넣어야 돼. 수분해 가지고? 응. 응. 식으니까 더 안 찢어지는구나. 너무 식었거든요. 진지 찢어야 돼. 적당히 식었을 때? 응. 아, 이제 이게 네 번째 끓인 건가? 응. 이제 그만 끓일까. 응. 그만 끓여? 잠시만요. 이게 다 뻥뻥 다 녹았잖아. 아, 그래? 응. 그럼 다 빠진 거야, 이제. 많이 찢었네. 고기가 맛있겠다. 응. 잘 찢어져. 응. 어휴, 다 찢었네? 응. 이제 네 번째 부었네? 응. 근데 이렇게. 응. 뽀해. 응. 그럼 이제 뼈 버려. 응. 그만 끓여? 너무 많아? 응. 응. 이렇게 많이 나왔네. 그만해야지 뭐. 응. 콩물은 또 딸더라도. 응. 아까도 버려야지 뭐. 안 그래? 응. 한 번 더 끓여 구우면 돼. 여기 있는 고기 같은 걸 뜯어내야 돼? 응. 좀 뜯다가 어치다가. 응. 이제 다 버려? 버려야지. 와, 많네. 이거는 사골 국물. 응. 아주 이번에 맛이 진하네. 응. 뽀얗게. 응. 기름기는 싹 걷어내고. 응. 끓여놓으니까 너무 맛있어. 이번이 최고 구성국 아니에요. 진하니까. 응. 응. 맛있겠네. 맛있겠네.